에어컨 대표님! 제가 자산관리, 해외주시, 연금 다 자신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아 진짜 너무하십니다 제가 ETF 공모주까지 자신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요즘 세상이 없던 세상인데 그만하고 돌아가세요 ISA까지 가능한데 도대체 저한테 이러시는 이유가 뭡니까? 그게 말처럼 쉬운 줄 아십니까? 괜히 힘 빼지 마세요! 안 된다고 하지마! 그럼 너 정말 잘할 자신 있어?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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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래에서 친구가 함께라면 어! 어! 책실 있어!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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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슈퍼주니어 어헤어 네 안녕하세요 습관적으로 나온다 정말 징그럽다 네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려옥입니다 이번에 려옥쇼와 함께 자신있어 2탄에 등장하기는 튜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모든 멤버들이 너무 축하를 해줘서 조만간 또 슈퍼주니어가 단체로 나오지 않을까 미래에서 증권 홍보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면서 슈퍼주니어와 함께 빨리 마무리 해 다퉸던 에피소드가 갑자기 어 정말 이렇게 6년 뒤에 갑자기 회자가 돼가지고 같이 뭔가 얘기를 다시 해서 이게 광고까지 이어진다는 건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일이라 저를 통해서 또 저희를 통해서 미래에서 증권을 다운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부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미 저요? 나는 형에 비하면 예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예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 해주셔야 돼요 이거야? 얘기만 좀 해주세요 혹시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 네 안 된다고 하지마 안 된다고 하지마 안 된다고 하지마 안 된다고 하지마 그런 느낌으로 오히려 이거 지금 주전하십니까 조심하지마세요 형 저기서 보니까 영화 같아요 이렇게 우리 약간 지금 뭐하는 중 뭐하는 사람이야 메리 액션 대표님 제가 자산관리 해외주시 연금 다 자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롤 돌릴 거 빨리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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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칼증과 귀여움을 섞어주세요 안 된다고 하지마 이 느낌이 좀 더 하하하하 하이 빨고 하지마 안 된다고 하지마 안 된다고 하지마 너 나 화났어 안 된다고 하지마 안 된다고 하지마 드실래요? 그리고 시원님은 그 묵직함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느낌을 한번 카메라에 다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요즘 세상이 없던 세상인데 그게 말처럼 쉬운 줄 아십니까 괜히 빼지 마세요 너 정말 잘할 자신 있어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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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롤 페이크 8에 4 자신 있어 뭐야 그거 아니야 확실해? 나 좀 덜하자 나를 섭니다 어 어 어 자신 있어 아 다시 할게 아 나 썸데이 같은 거 아니야? 아 근데 마지막 표정 진짜 너무 좋았던 거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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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운해 보였어 어 어 자신 있어 컷 오케이 컷 컷 컷 장 тебя 저거 닦고 Pepsi 무서워 혹시 사실 시원히 형이 없었더라면 이게 또 상사가 안 돼서 예쁜 사람으로 시나리오는 다음에도 우리 꿈을 이루어줄 것 같아서 재밌잖아요, 저는 3탄인데? 들어왔어 죽겠네요 이거 봐야 되죠 좋아요 좋아요? 내가 다 알려줄게 왜요? 하나요? 아, 좋아요 진짜 못 보고 있을게 아, 올라간다 그래, 감자면? 그래 미래스 친구가 함께라면 미래스 친구가 함께라면 컷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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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